오늘 말씀 야고보소 5장 1절에서부터 8절 말씀, 야고보소 5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을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다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들으라 부안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존먹었으며 너희 금과어는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망군의 쥐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지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주의 강림을 기다리라.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또는 7절, 8절 이렇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나눌 수 있느냐. 첫 번째 논은 부한자들이에요. 들으라 부한자들아. 또 그 다음에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형제들아. 부한자들과 형제들아 라고 한 이 두 가지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첫 번째 이 부한자들에게 말한 것은 들으라라는 말을 합니다. 무엇을 들으라는 거냐. 부한자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7절과 8절 말씀은 그럼 경고의 말씀이냐면 7절과 8절의 말씀은 권유의 말씀이에요. 격려의 말씀이에요. 아주 다릅니다. 1절에서 6절까지는 경고의 말씀이고 7절과 8절 말씀은 권유하고 그리고 위로하면서 힘을 내라 이런 말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깨달아 아는 시간이 되시기를 추건합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면 울고 통곡하라. 여기에서 부한자들에게 이 말 고생이라 하면 어떤 걸 말하고 있어요? 이 부한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지 말라라는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부한자들은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육신의 것을 추구함으로써 하나님의 원수된 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어떤 상황이 되어져 있었느냐를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오늘날 우리의 신앙인들에게 또한 동시에 주시는 말씀인데요. 유대인들이 그때 당시에는 행위로 의롭담을 얻으려고 했어요. 행위로 의롭담을 얻으려고 열심을 내고 바리세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이 자신들이 의롭다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부한자라고 생각했어요. 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스스로 생각했기 때문에. 바리세인은 행함으로 의롭고 사두개인은 구제를 하면서 뭔가 의롭다고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경을 많이 안다는 걸로 스스로 자기네들이 의롭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부한자인 거예요. 그래서 들으라 이 부한자들아 너희가 지금 만족하고 있고 뭔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하나 그러나 너희에게 이 말 이 눈물 흘리면서 당하게 될 고생 심판의 때를 생각하라 이 말이죠. 그것을 생각하고 그래서 너희는 울고 통곡하라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메시아가 누구로 온다고 생각했어요. 왕으로 오신다고 생각했어요.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니까 이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어디 보잘것없는 너무나 하찮은 그런 죄인과 같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다 버렸어요. 처음엔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오병리의 이적도 보고 병든 자도 낳고 너무나 신이 났어요. 하지만 그가 아무 능력이 없는 자같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저들은 그를 버렸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 있느냐. 예수님을 믿는 것은 복을 받는 것 같고 뭔가 이 땅에서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지고 그래서 풍요로움을 얻게 되어지고 뭔가 잘나가고 인정받고 승리하고 그런 걸 기대하고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라는 이 말에 다 복을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처음에는 막 좋았고 은혜 받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르라. 다 버려야 되고 자신을 죽여야 되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버려야 되는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될 때 이 길을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갔던 것 그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 재물이 많으므로 그가 근심하며 떠나갔다 그랬어요.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을 마가복음 10장 25절 말씀에 나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이 힘들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나귀, 큰 나귀가 어떻게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냐 이거예요. 그것처럼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게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보다 쉽대요. 어떻게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능치 못함이 없는 능력은 그를 바늘구멍으로도 들어갈 수 있게 하신 만큼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죠.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 그래서 이 부자에 대한 예화를 예수님이 많이 주십니다. 누가 보곤 12장에 보면 15절에서 21절에 어떤 부자가 있었어요. 그 어떤 부자가 이제 소출이 많았어요. 그래서 소유가 넉넉함으로 인해서 내가 이제 모든 곡식과 물건을 다 쌓아놓고 내 영혼이 이제 풍요롭다. 부한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 쉬고 놀고 먹자 그랬어요. 그랬대 주님이 그 얘기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취한다면 이 모든 것이 네게 유익하겠느냐. 이러한 예화를 예수님이 왜 주셨느냐라는 거예요. 왜 오늘 부한자들아 너희들이 그 곤생당할 것을 생각하고 애통하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말은 우리의 초점 우리의 관심이 육체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것은 풍요롭게 다 누릴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취하고 누리고 풍요롭게 돼서 야 이제 우리는 쉬고 놀고 먹어도 되겠다 하는 그 상황 그것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육체로는 좋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길 원하냐면 우리의 초점은 생명에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에 초점을 맞추어서 정말 내 안에 생명이 풍성하냐 아닌가 이게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것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이 내 소유가 넉넉한 것으로 인해서 생명이 풍성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생명은 어떨 때 부여해지고 풍성해질 수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에 임할 때에 내 생명이 풍성해지는 겁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여하지 못한 자 이런 사람에게 하신 예화예요. 세상의 것은 부여해요. 재물은 쌓아뒀어요. 뭔가 넉넉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부여하지 못한 자는 생명으로 충만하지 못한 자라는 거죠. 이런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왜? 생명이 없는 자는 죽은 자이기 때문에. 아, 나 교회 다니는데요. 나 예수님 믿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 그러면 당신은 예수님의 생명이 얼마만큼 당신 안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그 생명 때문에 기쁘고 그 생명 때문에 사는 자가 될 것입니다. 예수 생명 때문에 사는 자가 아니면 생명이 없이 이 땅에서 풍요로운 것으로는 울고 통곡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때 심판의 때에 그들은 벗어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박할 그 진노를 위하여서 너희들을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주님이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9절에 말합니다. 그들이 다가올 때 그들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세례를 그냥 준 게 아니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니라. 하면서 그들에게 한 말씀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말을 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러면서 한 말이 9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것이다. 이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있죠. 거기다 더 하나가 뭐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축복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축복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물질에 아주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이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해서 갈라데아 3장 29절에 말씀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 자손은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 자손이에요. 그리스도에 거시되어졌을 때의 아브라함 자손이에요. 그리스도에 거시되어졌을 때. 그리스도에 거시되어지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십자가에 죽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옷 입었을 때 그리스도에 거시되어져요. 그것이 세례라는 표현으로 갈라지아 3장 27절에 말씀합니다. 세례받은 거. 그리스도로 한례받은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을 붙잡고 내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고자 하는 그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에 속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열두 아들을 낳고 그래서 열두 아들 속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겼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들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들이 자부심을 가졌어요. 그런데 세례요한이 그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고 말합니다.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그들에게 말한 것은 돌이켜 생각을 바꾸라는 거죠. 행동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우리가 정말 그리스에게 속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어떤 것을 요구하고 있는가 로마서 8장 17절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그리스도에 속하여져서 십자가의 내가 죽는 고난 이거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육의 것을 따라서 사는 내가 죽지 않고 결단코 그리스도의 것이 될 수 없고 상속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지고 그 하늘을 기업으로 얻는 자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이라는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이 육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영원한 하늘나라의 기업에 대한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은 전부 육적으로 기록한 것이지만 이 모든 것은 영적인 걸 말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야곱이 그곳에서부터 열두 지파를 낳게 되고 이스라엘의 나라가 세워지고 가난한 땅에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고 건립된 이 모든 것들은 이삭이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이라고 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열두 아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열두 방백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 가난한 땅은 곧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얻게 될 기업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늘나라 천국 그곳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기업입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 할렐루야 이 모든 육적인 것들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이 영생의 초점을 맞추라고 한 것인데 유대인들은 부환자가 되어진 거예요. 이걸 잘못 생각한 사람들이 예수 믿음에 복을 받는다고 해서 이 땅에서 뭔가 부여해져서 어디든지 다 머리가 되어지고 재물도 거느리고 이런 능력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보니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고난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 고난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로 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가는 자가 되어줄 때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람들 원하지 않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 길은 좁은 길이고 그 길은 많은 자들이 가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은 자들이 가는 길이에요. 소수. 그런데 저는 적은 자들이 가는 그 길을 택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이 부환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제 이 야고보의 입술을 통해서 책만 받는 그 죄를 한번 살펴보겠어요. 먼저 그들은 재물을 섬긴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재물을 마지막 때 쌓았다라고 3절에 말씀하시죠.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그런데 그들이 쌓은 재물 이것은 썩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들이 입은 옷은 존먹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쌓아오는 금과 은은 녹이 슬었대요. 이 모든 것들을 무엇을 말하겠냐. 그들이 도대체 쌓은 것은 무엇이냐는 거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부터 21절에 하신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까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아멘 24절 한 절 더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의여기고 저를 경의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육신의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할까? 안식을 누릴까? 이와 같은 것을 위해서 살고 있다면 좀도 쓸고 독록도 생겨서 결국 그것이 도둑기게 빼앗긴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은 너희는 이 재물을 바라보지 말고 생명을 구하는 자가 되라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쌓으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열심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해라라는 거죠. 주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혼인할 날을 위해서 준비하는 이 삶을 살아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돈을 써도 돈을 벌어도 공부를 해도 잠을 자도 밥을 먹어도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하늘에 쌓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육체의 시간을 보내는 것도 물론 땅에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돈을 벌지만 그걸 벌어서 내가 육체 잘 먹고 잘 살려고 버는 게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기 위해서 번다면 내가 갖고 있는 달란트 갖고 있는 것 나는 이러이러한 은사가 있어 달란트가 있어 그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의 나라에서 쓴다면 그럼 주님의 나라는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고 말했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건 곧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무엇이든 내 마음을 하나 접든 내 생각을 하나 접든 아니면 내 물질을 하나 쓰든 영혼구원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행한다면 그 모든 건 하늘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구제를 할 때 사두개인처럼 내가 돈이 있으니까 돈이 있는 걸로 쓰면서 내가 돈이 있어서 이거를 이렇게 했지라고 내 의를 나타내면 하늘에 쌓이지 않아요. 하지만 이 주신이가 주님이시고 주신 주님이 이것을 다 주의 일을 위해서 쓰라고 했으니까 이거를 주님을 위해서 영혼구원을 위해서 쓰자. 그리고 그것을 쓴다면 그것은 하늘에 쌓입니다. 정말 우리의 교회는 내가 교회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처소이기 때문에 나 하나가 온전히 주님 안에 서고 그리고 나와 또 같은 그러한 성도들이 함께 하면서 영혼이 살아 일어나고 함께 기도해 주고 은혜의 말을 나누고 찬양하면서 그 뜨거운 열기로 하나의 배에 올려드릴 때 그것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닌가. 사람이 얼만큼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면에서 우리가 얻게 되어주는 생명은 그 어떤 물질이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만큼 내 안에 예수님을 향한 하늘의 기업을 얻고자 하는 소망이 그 생명이 충만하냐 이거예요. 내가 사는 이유가 전부 그것을 위해서 사는 자이냐 아니냐라는 거죠. 육신의 생각으로 내가 만약에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진다고 한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들의 옷은 조물 먹었다 그랬어요. 그들이 입은 옷은 어떤 옷입니까? 믿음의 옷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로 옷 입은 자라 했는데 그 옷, 그 옷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환자들이 화려하게 입은 옷, 이 육체 옷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 땅에서 자기가 걸친 어떤 명예, 영광 이런 옷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입은 옷은 너무나 보잘것 없는 십자가를 치고 가는 겸손의 옷이었습니다. 라우디가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나? 게시록 3장 17절에서 18절 찾아보시겠습니다. 게시록 3장 17절 18절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니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양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라우디기아 교회 사람들이 그들이 부자라 부여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할 만큼 그 교회가 풍요하다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죽은 풍요하고 부여한 것 같지만 그들 심령은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영적으로는 눈이 멀었고 옷은 입었다고 하는 크나큰 화려한 옷은 입었으면 모르지만 주님이 볼 때는 주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옷은 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너의 옷이 존먹었다라는 이 말은 더럽혀졌다. 벌레가 먹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결단코 그 옷을 입고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게시록 17장 4절 말씀에 바벨론이라고 표현되어진 음녀의 말이 나오는데 음녀가 어떤 옷을 입었다고 말하냐면 자주빛 옷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다라고 말해요. 옷은 입었어요. 그런데 너무나 보기에 아름다운 옷입니다. 주님이 볼 때 그 옷은 존먹은 옷이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옷, 자주빛 옷을 입고 붉은빛 옷을 입었다는 얘기는 뭔가 예수님의 보혈을 발라서 구원받은 것 같은 모습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왕 같은 어떤 명예나 권위도 갖고 있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금, 보석으로 쳐서 뭔가 믿음도 있는 것 같고 생명도 있는 것 같은 모습을 갖추었지만 음녀라는 거예요. 그가 땅의 임금들과 음행을 하기 때문에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그의 잔에 가득하기 때문에 심령에는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음녀가 된 것입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그들이 재물 때문에 죄를 짓고 그들이 옷을 입었다고 하나 그 옷은 도미 먹은 옷이고 그들이 갖고 있던 금과 은은 노기스러웠다. 여기서 금과 은은 보이는 금과 은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정금과 같은 믿음이라고 말하는 금 또 풀묻불에 일곱 번 달려놨다 나온 여와의 말씀의 은 믿음도 갖고 하나님의 말씀도 가졌다고 하지만 그것이 노기스러웠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노기스러웠다는 말. 그 노기스러웠는데 그 노기 벗겨지지도 않은데요. 에스겔서 24장 찾아보시겠어요? 에스겔서 24장 12절에서부터 14절 말씀.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금과 은이 노기스러운 이스라엘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에스겔서 24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 도다. 너희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내가 깨끗해지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해지지 아니하리라. 나 여와가 말할 쓴 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니우치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이 여와 하나님을 버리고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가졌다고 하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그들이 가졌다는 언약 그들이 가졌다고 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 자부심 이 모든 것들이 하나도 쓸모없이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들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들이 이스라엘을 다 무너뜨리고 결국 그들을 끌어가고 그들의 것을 빼앗아가고 그들은 고통 가운데 놓여지면서 하나님의 분노가 그들에게 부어집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말세의 지말에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나는 무엇을 쌓는 자가 되어야 되느냐.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음란히 행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여와를 섬기지 않냐는 자세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것을 노기스러웠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내가 믿음을 가졌다고 여와말씀을 가졌다고 하나 우리 안에 온전하고 순전한 그리스로 향한 그 사랑의 믿음이 없다면 그 생명을 사모함이 없다면 우리는 부한자라 하는 라오지게아 교회와 같이 심판이 임하게 되어진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말세의 재물을 쌓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재물을 많이 쌓은 자. 누가 보면 16장에 또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그 부자는 19절에서 31절 말씀에 자세 옷을 입었다고 했어요. 고운 배옷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고 했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그가 아무리 자세 옷을 입고 어떤 권위를 갖고 있고 사람들한테 칭송받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다 할지라도 배옷을 입게 고고하게 거룩해 보이는 모습으로 있으면서 모든 사람은 칭찬을 받는 모습을 가졌다 할지라도 걔가 와서 헐른 헌데투성이에 거짓 나사로만도 못한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짓 나사로는 이 땅에서는 헌데투성이에다가 개가 핥고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것을 주워 먹어야 하는 가난한 자였지만 그들이 죽고 나서 거짓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이 부자는 음부에 내려가서 주여 내 혀를 정말 물 한 방울만 떨어뜨려서 서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하나님과 그 사이에는 건너갈 수 없는 깊은 죄의 골이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내가 지금 말세치마를 살고 있다고 말만 하지 정말 휴거에 일어나길 원해서 휴거를 찾는다고 휴거를 기다린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면 정말 주님이 오실 때를 위해서 내가 준비할 때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내 심령을 살펴보고 애통하고 회개해야 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부자가 아브라함이요 만일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 형제들에게 가면 그 형제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천국 갔다 오신 분들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왔다고 말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간증 듣고 아 천국과 지옥이 이때 얼마 지났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교회를 나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교회를 나가도 그 다음에 하는 말씀이에요. 31절 말씀 누가 보금 16장 31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율법 앞에 서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생각하고 선지자가 말한 그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를 내가 영접하지 않는다면 죽은 자가 살아 일어나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믿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주님은 그래서 율법을 우리에게 두고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육의 것을 자꾸 벗어버리지 않으면 내가 언제 음료로 변할지 이스라엘이 저렇게 다른 신을 섬기고 타락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것처럼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내가 오늘도 이렇게 자꾸 회개해야 되는 이 고통을 겪고 있느냐 그것만 생각한다면 도망가고 싶겠죠. 기뻐하지 않는 일이에요. 하지만 주님의 사랑이 네가 그걸 벗어버리지 않으면 결단껏 너는 나를 온전히 섬기는 정결한 신부가 될 수 없다라고 판단하시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서 어떤 부족한 게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감사한 일입니다. 기쁜 일이에요.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나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보다 그것을 정말 애통하면서 예수님 앞에 들고 나아가서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정결한 신부로 주님 맞을 수 있는 자로 내가 오직 그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는 자 그가 참으로 복된 심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젠서 6장 17절 말씀에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위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후위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저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마음을. 내게 필요한 만큼 주세요. 지금 풍족하지 않아도 필요한 만큼 주시면 감사한 거잖아요. 뭘 더 바래.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더 줘야 될 상황이 되면 더 주시는 거죠. 그리고 4절에 이 부한자들이 행한 일이 이러한 추수꾼의 싹수를 주지 않은 죄를 범했다고 말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추수꾼은 누구를 말해요? 어느 밭? 하나님의 포도밭에 추수한 자들의 싹수를 주지 않은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포도원은 이스라엘이라고 말했고 그 추수꾼들은 바로 이스라엘 그 포도원에서 포도를 따는 자를 말하고 있어요. 이 싹수를 주지 않았는데 싹수를 주지 않았는데 주지 않은 싹수 소리를 지른다고 했어요. 그리고 추수한 자들의 우는 소리가 망군의 쥐에 들렸다. 도대체 추수한 자는 누구고 그 싹수는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야곱이 두 아내를 얻기 위해서 외삼촌 나반의 집에 갔을 때 7년은 레아를, 7년은 나해를 위해서 14년에 수고를 했어요. 그리고 총 20년을 나반 외삼촌 집에서 일을 했는데 외삼촌이 열 번이나 싹수를 주는 걸 번복을 하면서 주지 않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풍성한 것을 주셔서 그 재물과 아내와 아들들과 돌아온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영혼들을 추수하고자 했는데 그 추수하고자 하는 영혼들이 구약시대인 누구였느냐 하면 바로 선지자들이었어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돌이키게 하려고 한 거였죠. 그런데 그들이 이 선지자들을 죽였어요. 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도들을 다 죽였습니다. 싹수를 주지 않았다는 말은 그들이 추수꾼인 거예요. 선지자들이 추수꾼이고 사도들이 추수꾼이고 그리스의 증인들이 추수꾼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죽였어요. 누가? 바리세인, 제사장들, 서기가. 그들이 죽인 거예요. 정말 복음을 전하는 자가 오늘날 환영은 받습니까? 싹 쓸? 정말 영혼을 돌아보는 자가 싹을 받습니까? 아니면 배부른 자가 오히려 싹을 받습니까? 정말 목사님들 중에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돈도 없이 정말 예수님 앞에 순정하려고 고생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성교사님들 중에 영혼구원을 위해서 주님이 가라 했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고생고생하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그런 분들, 영혼 하나하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돌아보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외면받고 있고 환영받지 못하고 있어요. 성교사님들이 그 얘기를 해요. 가끔씩 돌아가서 위로받고 싶어서 미국이든 한국이든 가서 그 성교한 일들을 보고하고 그리고 위로받기를 원하는데 마치 돈 거들어온 거지 취급을 하더라.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듣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 정말 따뜻한 위로 한마디가 필요한 사람들 그리고 제대로 된 영혼구원을 위해서 물질이 필요해서 기도하면서 가고 있는 그런 귀한 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밭에 일한 추수꾼에 싹을 주지 않은 이 부요한자들이 바로 누굴 말하고 있느냐 하면 게시록 6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다섯째인을 뗄 때 나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 그 영혼들이 재단 아래서 큰 소리로 불러요. 거룩하고 참대신 대해주세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정말 내가 피을 잃고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고 주님 때문에 영혼구원 때문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외면받고 고통당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오히려 부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행한 일을 야고버서 오늘 5장 5절 말씀에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저희 마음을 살찌게 했다라는 그들이 지은 죄를 말하고 했습니다. 뭘 했다고요?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한다는 거예요. 살육의 날에 저희 마음을 살찌게 했다는 거예요. 살육의 날 저들의 마음이 살쪘어요.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양과 염소를 가르고 있고요. 주님이 열심히 지금 추수꾼들을 통해서 추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추수를 할 때에 자기는 사치하고 방종하면서 영혼을 오히려 죽이는 일을 하고 있고 오히려 이 추수꾼들의 일을 방해하는 일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자들이었어요.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또 바리세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이죠. 6절에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오늘 본문 6절에 너희는 의인을 정지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서 말한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의인을 정지하고 죽였으나 그 의인인 예수 그리스도는 저들을 대항하지 않았어요. 성령을 거스리고 선지자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사람들이 또한 그리스도의 증인들을 죽여서 사도들이 순결을 당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상속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당한 그 고난 너희도 당한다라고 말해요. 세상이 환영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세상이 환영하지 않는 그 길을 가기가 쉽겠어요. 남들이 안 하는 일을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와 같이 이 부하다고 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얘기를 하면서 그들에게 한 말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곧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기 때문에 또 다른 하나가 형제들아 이 형제들에게 한 것은 뭐예요?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고 말합니다. 길이 참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거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정말 어떤 사람이 그걸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냐라는 거죠. 이렇게 부한자들과 같이 살 것이냐 아니면 주의 강림을 기다리며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갈 것이냐 부한자들이 얻을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름비와 늦은비를 기다린다라는 말을 합니다. 씨를 뿌리는 자 그는 그 열매를 추수할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너희는 길이 참아 기다리는 거예요. 반드시 거둔다는 거예요. 내가 눈물로 씨를 뿌려도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름비와 늦은비를 주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실제로 비가 이름비, 늦은비 두 번밖에 안 와요. 그래서 이름비, 늦은비라고 하는데 이 말을 성령으로 표현하면 이름비가 언제 왔어요? 마가 다락방에 이 말이죠. 자 그럼 늦은비는 또 언제 올까요? 하나님의 말을 하는 하나님의 보내신 자는 성령이 한량없이 부어져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추수하기 위해서 열매가 걷어지려니까 비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비와 늦은비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다리고 추수를 할 수 있는 추수꾼이 되어지는 거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마지막 본문 말씀 8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의 강함이 가까우니라. 씨를 뿌리신 하나님이 반드시 그 모든 것을 거두시기 위해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요한봉 15장 7절에서 8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이라. 그 이유가 뭐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는 건 열매예요. 그 열매는 뭐냐면 그리스도에 몸을 세우는 거예요. 영혼이죠. 영혼. 영혼 하나하나가 다 모여서 그리스도에 몸이 되어지고 예수님은 그 머리가 되어지고 그래서 예수님의 머리로 통치를 받는 그리스도의 교회에 몸이 세워질 때 주님이 임하실 거기 때문에 신부가 단장이 끝날 때에 오시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는 일은 하나님의 계기고 이루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모든 일을 하실 건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오늘 뛰는 추수꾼이라면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면 주님이 할 양 없이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 일을 하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그 강림을 기다리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기다릴 수 있는 사람 누구예요?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참고 마음을 굳건하여 주의 강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는 사람이에요. 보이는 것, 육체의 것이 아니라 보지 못하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 이 영생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참고 기다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참고 기다리도록 내가 참으려고 애쓰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좋은 밭을 만들어 주세요. 누가 보곤 8장 15절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 보곤 8장 15절 말씀 다시 하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땅이 되려니 이 땅이 네 가지 비유가 있죠. 길가밭, 가시덤불밭, 돌밭. 이 좋은 땅, 옥토가 되려면 이 세 가지 밭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반질, 반질하게 굳어져 버린 강팍한 나를 깨뜨려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그걸 뒤집어야 돼요. 속이 뒤집히는 일이 한도 없이 있어요. 속을 뒤집어서 그 안에 돌이 있는 걸 발견해요. 돌을 건져내야 되고 가시덤불이 있어요. 가시덤불도 건져내야 돼요. 내 안에 쓴뿌리가 있고 내 안에 재료와 유옥과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모든 정력적인 것들이 있어요. 다 뒤집어서 그걸 걷어내고 흙을 다 부숴서 부들부들하게 만들어야 좋은 밭이 되어지거든요. 이러한 심령이 되어야 거기에 하나님의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고 말씀을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자라나게 되는 게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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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실하는 동안에 말씀을 계속 먹으니까 열매가 거기서 맺어지고 결실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사람은 좋은 밭이 되어지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바로 그 결실, 생명의 결실을 맺으니 하나님이 그에게 어떻게 하게 돼요? 그런 사람에게는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마지막 로마서 2장 7절에서 11절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2장 7절에서 11절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종기로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을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란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종기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어떤 길을 갈 것이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고 선을 행하여서 그 영광과 종기와 썩지 아니하는 그 생명을 구하는 자라면 그에게는 영생을 주시고 진리를 따르지 않고 이 땅에서 당을 지으면서 내가 옳다 네가 옳다 하면서 불의를 따르고 자기가 부한자처럼 세상의 것을 구하고 따르고 있다면 겉으로 보이기에 능력도 있고 종기의 대상이 된다 할지라도 또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내 중심 내가 얼마만큼 육체적으로 갖고 안 갖고 아니면 초라하냐 안 초라하냐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내 중심 내 심령 속에 생명이 얼마만큼 예수 생명이 있고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로서 예수님의 뜻을 알고 내다가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한 것처럼 나도 그가 하신 일을 하기 위해서 함께 동참하는 그러한 사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일하는 그 사람 오직 보이지 않냐는 그 하늘의 것을 얻기 위해서 이 땅을 사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영생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으라 부한자들아 또 형제들아 다 두 가지가 나뉘어집니다. 나는 어디에 속할 것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은 모든 걸 가진 자입니다. 우리에게 후이 주시고 능히 모든 것을 주시는 그 여와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주님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시고 기름도 부어주셔서 주님 안에서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과 함께 동행하니 영생을 얻게 되더라. 그래서 우리는 길이 참고 인내하며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가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보이는 것을 보지 않냐고 오직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오늘 내가 주님이 기뻐하는 뜻을 위해서 그 영혼구원을 위해서 내 안에 생명을 채워주시고 그 생명이 채워진 자를 통해서 입을 벌려서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아멘 그래서 우리 옆에 이 성도들이 있는 것은 그를 통해서 나를 찔르는 일도 합니다. 내 속을 뒤집어 놓는 일도 합니다. 그거는 내 안에 아직 그런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를 회개하도록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영혼을 통해서 결국 내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려고 하는 자라면 하나님은 두 사람 다 복을 얻게 만들어 주십니다. 나를 찌르는 사람도 살아 일어나고 나도 살아 일어나고 둘이 다 영생을 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먼저 부르시고 나를 사용하신 주님 감사하셔야 합니다. 내게 고난이 먼저 왔다. 감사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고 우리도 그 은혜를 또한 우리 주위에 연약한 자들에게 부어줄 때 또한 그들이 그것을 보고 배워서 또 자기도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거 이게 바로 자식을 낳는 거예요. 자식은 엄마 아버지 닮아요. 닮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되시기를 예수로 추건합니다. 예수님이 핍박을 받았으나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말해요. 내가 아직도 나를 주장하려고 한다면 아 아직 죽지 못했구나. 그리고 내 탓이요 하고 회개하시고 예수님만 바라보시는 저의 여러분 되시기를 추건합니다. 길이 참으시고 주의 강림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오직 예수 생명으로 승리하는 자 되시기를 예수로 추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